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음성들입니다. 대인관계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대화입니다. 말로 소리로 서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소리 격려의 소리 때로는 상처받는 소리 낙심의 소리 이러한 여러가지 음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슬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용기를 받아서 일어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가지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또한 여러가지 모양으로 그 임팩트를 주는 것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어떻게 소화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 소리를 내가 잘 처리하는 것인가 이러한 그 음성의 소리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다른 방향 어두운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밝은 방향으로 가느냐 목표 설정이 바로 되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설정되기도 하고 또한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일어나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듣는 그 소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또한 마음이 낙심하고 좌외될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마치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이거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소리를 내서 내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울한 감정 좀 낙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감정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방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 영혼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지 않나. 그렇게 해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내 영혼과 내 몸을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설사 내 마음이 좀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의 뇌나 우리의 몸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낙심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면역기능이 떨어질 때 우리는 소리를 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자꾸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하여 메시지를 음성으로, 소리로 때로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우리 주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소리를 팔아여 내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뇌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된 또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동기부여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분전환이 되고 또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가 스스로 운동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또한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된 성전을 누가 갖고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 몸된 성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소리 힘이 있는 소리 능력의 소리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나를 부정적으로 폄하하고 질책하고 때로는 폄하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소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소리의 모든 그러한 공격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사단이가 불화살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 모든 부정적인 말의 불화살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맞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소리에서 우리를 스스로 잘 방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외부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소리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노란 색깔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으로 아 저건 노란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노란색을 봤을 때 여러분의 그 모국어로 저건 노란색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어로 옐로우야 아니면 독일말로 겔프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노란색깔이 제대로 말이지 상상이 됩니까? 잘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짐승도 마찬가지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응얼거리고 낑낑거리는 것 번역기가 있잖아요. 그 번역기를 딱 대면 이 강아지가 배가 고파서 그래. 아니면 강아지가 매우 나가고 싶어하는 거야. 이게 번역이 딱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그 생각이 사실은 언어를 통해서 이게 다 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늘 분별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해치는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부에서 나오는 그 소리 또 내면에서 나오는 정신의 소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부정적이고 또 상처를 주는 여러가지 소음과 같은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이 방어능력 몸에도 우리가 병균을 물리치는 면역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정신에도 그러한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추한 생각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생각들 남을 미워하는 생각들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물리치는 방어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몸과 혼으로만 정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 우리가 영적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약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그 주님의 소리에 우리는 민감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 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기관은 몸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인입니까 영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로마서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금식할 때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건강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우리는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두 가지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은 그 헬라우 원어로 보게 되면 로고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로고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으로만 우리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것 그것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대를 통하여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감동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음성을 통하여서 듣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감지하여서 이 감지한 것을 우리의 혼과 몸의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신소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전달해주는 뭐예요 송신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본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크리스도의 약물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그 영적인 기능이 회복이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가는 그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능이에요 기능 물론 영적인 기능 중에는 호흡하는 기능이 있죠 기도하는 기능이 있고 또 영적인 운동하는 또 전도의 기능 구제의 기능 여러가지 활동을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째간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기능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수반해야 될 가져야 될 이러한 영적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걸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분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것이 성경 말씀에 합한 것이냐 아닌가 중요한 거예요 참 두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25세가 되었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그전에는 물론 제가 카톨릭 신자로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뭐 8살 때 영세도 받고 또 열심히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믿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이러한 관계는 아직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바이저를 존경하고 그분의 그 삶에 대한 경혜 그 숭고한 휴머니티한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존경해서 제가 독일이란 그 나라에 그분이 살았던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그러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그쪽으로 유학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 주제엔 하나님의 음성을 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아주 젊어서 20대 초반에 제가 중초반에 갔는데 그때 가장 부딪힌 건 뭐냐 하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창창 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 딱 떨어지다 보니까 문화적인 충격이 온 것이에요 말도 통하지도 않지 피부색깔도 다르지 또 외국인에 대한 여러가지 참 차별대우도 있지 그러한 인종적인 그러한 차별 이러한 것들이 사실 피부로 느낄 때가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제 영혼의 문제 과연 내가 참 이 죄성과 이러한 그 인간의 생로병사의 이러한 문제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의과대학생으로 첫 번째 아르바이트 하면서 암으로 죽어가는 분을 제가 방학 때 참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봤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느낌 죽는 모습까지 크게 참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죽고 나서의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어떤 고뇌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해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 내세는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구원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러한 불안이 있고 불면증도 생기게 되고 여러가지 문화적인 이러한 어려움 공부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장 위 괴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밤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마치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벌쩍 깨어난 적이 여러 차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님에게 가서 수많은 고해성사도 보고 또 구원에 대한 상담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뿐 확실한 그러한 죄사함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의과대학생이 하는 병원 실습이 있습니다 학생 때 하는 병원 실습 그걸 하는데 그 당시에 정신과 병동에 실습을 갔는데 그곳에 한 한인 여 간호사죠 한국인 간호사가 저에게 책을 한 권을 준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이제 받아서 밤에 반번을 하면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책을 뒤척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르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날 따라 제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너희가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더 이상 정제함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정제함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정제함이 없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순식간에 그 감옥 속에 있던 내 영혼이 삼광 같은 빛으로 말미암아 마치 베드로가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확 열려지고 바로 그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해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을 다 예비하시고 나는 전혀 몰랐지만 독일이란 나라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가지 죄와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 가운데 신음하다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났다 이거 거듭나게 된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치 그냥 놀라운 천국이 내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고 문화적인 충격도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독일 어떤 서양적인 문화권 기독교적인 문화권을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 공부도 아주 순탄하게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의사고시를 앞두고 집중하기 위해서 한 2, 3개월 어느 할머니 남편이 장학관이었는데 교육청의 장학관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그 할머니 집에 큰 저택이에요 들어가서 한 2, 3개월 정도 집중하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밤만 되면 잠자리에 딱 들기만 하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성이 이게 뭐라고 한국말이 아니라 독일말로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독일말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 before du schlafengeist du solst deine hand und deine füsche version 이 말이 물으면 너 잠자로 들어가기 전에는 너 손발을 씻혀야 돼 그 무시를 했는데 그게 또 들려오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그냥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가 교육하는 장학관 집이라 그런지 이상한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구나 저는 이제 영적으로 그때는 아는 시대니까 이 귀신의 소리인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공포를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이 폴터가이스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고문하는 영이란 그런 말이에요 그 폴터가이스드 악한 영이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운행을 살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냥 한국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원이 떠나라 예수의 피 뭐 했지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아 이 놈이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귀신들은 이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침대에 딱 일어서가지고 독일말로 한 거예요 제가 독일말 안 하겠습니다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너 악한 영아 당장 이곳에서 떠나라 이 남은 예수 크리스툰 베펠레디야 두 벨세 가이스더 기획 감 라우스 이렇게 내가 쫓아낸다 이게 그랬더니 아 이 놈이 겁을 바짝 먹더니 그냥 휙 달아나버린 거야 그리고 또 그냥 이상한 소리하려고 그래서 또다시 한 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강력하게 그것도 일어나서 말이야 명령을 명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약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아 이것이 다시는 이제 오지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 크리스토의 그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말 희한하게 제가 3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 앞에는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고 범적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말해요 평안한 마치 천국이 된 것 얼마나 평온함이 깃드는지 몰라 그 이상하게 좀 어둑어둑하고 차가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 2층에 주무시던 그 할머니가 내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막 벅뚱뚱이고 뭐 큰일 난 줄 알고 말이야 그래서 문을 열고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주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그 마음속에 평안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이제 술과 담배는 옛날부터 끊었고 내가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삶속에 음주하고 흡연은 나는 안 하겠다 물론 음주하는 게 꼭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음주도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을 치료하고 포도주를 권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자체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음주로 인해서 내가 쉽게 미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끊었다 이거야 그랬는데 어렵고 힘들고 공부도 어렵고 잠 고시 앞두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옛날 습성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독일은 마트 이런 게 밤에는 다 닫혀 있으니까 단 예외적인 게 주유소에 가면 조그만 마트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맥주나 한잔하고 그냥 좀 잠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전거를 파킹하고 그 주유소 마트문을 딱 잡는 순간에 심는 대로 거두이라 아주 그냥 놀라운 예기치 아니하는 전혀 기대하지 그 말씀이 한 남자의 음성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그때는 한국말로 독일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소설하치게 끝났어요 내 내면 깊숙이 내 영혼 깊숙이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로마서 아니 갈라디에서 6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이 딱 요약해서 길게 하지 않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딱 그 말씀 합니다 그 말씀에 그냥 내 영혼이 팍 깨어나는 것이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확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술에 취했다가도 그냥 갑자기 그냥 번쩍 정신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 이것을 간증했더니 한 자매가 아이 박형제님 하나님이 너무 편해하시네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져 있어야 돼요 그 후에도 누차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내 영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하는 것이 물론 제 꼴방에서 매일 기도하는 게 있지만 저녁 기도에 이를 통해서 매일 또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제가 보촌에 올라가면 그 2층에 다락방이 있죠 다락방 기도실에 거기만 올라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냥 직통으로 그냥 뚫려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만 가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아뢰고 제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리고 딱 노트를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1,2,3,4,5,6 쭉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트가 그래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 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 또한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에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해요 평안한 것이 특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시도는 평강의 왕이에요 바로 골로세서 3장 15절 말씀을 그리시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바람도 한마디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게 돼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물을 파내고 파냈지만 그 파도를 통하여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어 주여 왜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에 홀구 홀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높은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은 찬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성경 말씀에 합한 말씀 두 번째는 내 영이 그것을 확증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 마치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증하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양털이 말이에요 그 물이 이슬이 묻어서 적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역사했다 이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환경적인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이것이 역사 안 하면 때로는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우리 환경이 변화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환경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주의종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왜 세우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 목사님께 이것을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멘토인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상담해 줄 수가 있는 것 이에요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아니 집안 식구가 그렇게 싫어 하는데 억지로 뭐 성교사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헌신했는데 왜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맞다면 때로는 물론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성도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로마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나 그 말이 맞긴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그래서 그것을 무릅쓰고 로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 누구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야 환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매맞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반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곳에 가면 환란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릅쓰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먼저 인도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는 오늘 이 종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만들어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멘토를 통해서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협조하게 하고 지지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야 내가 크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교회는 나왔지만 나는 아직 예수 크리스도의 만남이 아직은 없습니다 주님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나니 이제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이제는 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크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확증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형평과 처지를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여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색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쾌 됐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